한글자막 by 한효정 찬양대가 가득 차서 감동의 찬양이 다시 생방송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사고로 함께 해드리는 모든 초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눈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성전 기도처 또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OTT를 통해서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또 위성을 통해서 종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장르들의 전통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6장 45절 이하에는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6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타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그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우리의 원하는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 임금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사람들은 항상 본인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절대적이어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옳다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도 신천지가 옳다고 믿고 있고 이만희가 구제도라고 믿고 있고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가 신앙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와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삶의 임금님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갖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자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합니다 여기 몇 가지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 사명자인데 박수갈쳐 받고 잘될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그때 필요해서 거기 세운 심부름꾼이지 내가 잘나서 뭐가 잘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다 사업이 번창할 때 야 역시 나는 사업에 재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권력을 맡겨놔도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맡을 때 더 겸손히 자려야 되는데 아! 권력 휘두려가는 나중에 큰 재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 첫 번째 교훈 항상 겸손해야 된다 내게 맡겨진 삶을 깨닫고 잘될 때 계속 더 겸손하고 칭제받을 때 더 겸손하고 남이 박수 쳐줄 때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 권한당한 것이 유익이다 왜? 권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를 다 드신 다음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홀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이야기 저 이야기 해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안 됐다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지만 남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속상을 낱낱이 알고 우리의 그 고통과 괴로움, 슬픔을 낱낱이 알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취미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먹는 것도 다 뒤로 물려놓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서 불을 지셔야 됩니다 주여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내 괴로움을 아시고 주님! 내 마음에 편함을 주시고 이 고난이 속히 지나게 하여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원에 올라갈 때입니다 더 기도원에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멈췄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방역을 잘 해놨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에도 오시면 강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47조 48조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조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끼리 갈리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갈리리 바다는 수면보다 바다의 위치가 약 400미터 더 아래에 있어가지고 늘 돌풍이 많이 불고 그런 호수였는데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죠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자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하니까 왜 풍랑을 만났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없이 가다가 만났어요 또 다른 장면을 보면 다른 데서 한 번 또 풍랑을 만날 때 그때는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풍랑을 만난 걸 보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든지 예수님이 안 계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준 교훈 1번 교훈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을 꼭 곁에 모시고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워서 늘 같이 살아역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사업이 잘 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모르고 그냥 팍 하다가 팍 풍랑을 만나니까 와장창 깨지면서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할 때에 내 배에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센 풍발을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임무로 추구합니다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햇빛이 동특기 직장 캄캄캄캄할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냐 우리 고난의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아주 철저히 다루세요 완전히 막 우리의 고직 교만을 꺾어서 두 눈을 항복할 때까지 다루십니다 제가 욕기를 다시 읽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욕을 철저하게 다루시던지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욕을 사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니 욕이 뭘 잘못했어요? 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죄를 지은 일이 있을까봐 갓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딱 강한지 걸린 게 있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누구보다도 죄 짓지 않고 나는 의인으로 살아간다 나는 영적 교만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온 재산을 탁 쳐서 한 번 날리시고 열 자녀를 한 번에 쳐서 열 자녀가 다 죽게 하시오 온몸을 쳐서 머리부터 발까지 악성, 피부병 의학을 연구한 성의학자들은 피부암이 머리부터 발까지 입에서 피부암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고 그걸 보다 보다 못한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와서 무슨 죄 짓냐고 회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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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만 해도 내가 무슨 죄 짓냐고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갑론을 막 하면서 몸이 그렇게 온 몸이 아파 죽어가면서도 나는 죄 짓지 않고 나는 의로운데 왜 너들이 나가고 그러냐 계속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아직도 잘났어요 어 내가 잘났구나 직접 하나님 마지막에 다뤄십니다 이 우주 마무리 지어질 때 너 뭐하고 있었냐 하늘에 별이 만들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여러 많은 동물들 이것이 지음받은 것은 그것을 너 보고 뭘 느낄 수 있느냐 대답 좀 해봐라 한마디도 요비 대답을 못합니다 태풍이 나고 다 지나고 맨날에 스님의 향금성 속에 그가 주님 앞에 꼭 끌어집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회개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회개했다 욕길을 보면 맨 마지막에 아직 크라이막스가 욕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탁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 혼자 잘났습니다 나 혼자 잘났어 늘 나는 죄 안 주고 삽니다 너 왜 죄 지고 사냐 늘 판단하고 난 죄 없는데 왜 내가 무슨 누구에게 비난을 받을 게 뭐가 있냐고 늘 의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정말 교만 떠오리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해 잡아가고 이어지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축복인 줄 아시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려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라라 뭐가 히크티크해서 보니까 유령인가 보다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풍랑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영세 소상인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풍랑을 지나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이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 날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배에 옳다시니가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벽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토요예배 어느 예배든지 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외때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보다 두 번 드린 사람이 두 번 드린 사람보다 세 번 드린 사람이 세 번 드린 사람보다 네 번 드린 사람이 날마다 더 회복되어서 한음패에 귀하게 쓰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을 이어서 병자를 고친 장면이 게네사라에서 병자를 고친 장면이 53절, 56절입니다 53절, 56절을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예의 없이 다 고치셨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본인들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장면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으면 고치신 장면도 나오고 어쨌건 주 옆에 나오면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병에 고침받았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병자들을 들러올고 들것에 싣고 달려옵니다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카아악 모아두는 겁니다 왜? 병 고치려고 자 여기 오늘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의 기회는 되지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병 고치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믿을 때 그러나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도 늘 내 것 내 것 내 사업 내 건강 나 나 나 나의 복을 원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당연하죠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임시로 주시는 것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을 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남대명교의 장로님이었는데 성령님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다 보니까 한때 그의 추정자가 한 20만 이상 몰려들었습니다 병자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병을 고친다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하나님의 사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전도관, 천부계라고 이름을 받고 그가 병들어 온갖 병이 다 들어서 죽었는데 그를 따라 갔던 사람들이 내 병 고친다고 나복 받겠다고 갔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한 겁니다 집도 갈았다 팔아 바치고 막 팔아 바치고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는데 구제조라고 따라다녔는데 그 장본인이 병들어 죽으니까 고혈압에 당뇨에 온갖 병이 다 다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 신앙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만이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장노들의 전통은 오늘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공부합니다 1절을 잊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저들이 예수님께 사람이 많이 몰려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책 잡을 것이 없나 해서 예루살렘에서 대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들의 위치도 흔들리게 되고 인기도 뺏기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한테 열심히 잘할 때는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참 사람들이 구보진 사람들이 많아서 막 끌어내리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당시들은 왜 장르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3절 4절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재인들은 장르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고스를 씻음이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쓰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다시 세분화해서 365계명은 하지 말라 248계명은 하라 613계명을 늙어놨고 그 613계명을 지키기 위한 지침 세부지침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밥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손가락 사이에서 팔도까지 다 씻고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된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온몸에 샤워를 해서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모든 그릇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세분침을 지켰어요 세워가지고 안 지키면 하나님 계명을 어긴가 그래서 저들이 크게 징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손부터 씻고 씻은 손으로 또 먹다가 중간에 또 가서 또 씻어서 씻고 와요 이야 우리는 밥 먹을 때 매번 손을 안 씻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매번 손을 씻는가요? 오늘부터 유대인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침에 손 씻고 밥 먹고 점심 때 밥 먹으러 갈 때도 손 씻고 밥 먹고 저녁에 간식 먹을 때도 손 씻고 간식 먹고 아니 유대인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통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테라고 하는 병이 유럽 전역에 퍼져가지고 몽골에서 건너와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졌는데 쥐벼룩이 이 페스테를 옮겼는데 물리면 5시간 내로 죽어요 5시간 물리는 그 순간부터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가 싹 오면 퍼져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온 몸이 새까맣게 썩어져 죽는 병인데 얼마나 치사율이 높았는지 5시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5시간만에 그냥 죽는다니까요 4세기에 14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페스테병이 흑사병이 흑사병이 길어보니까 몇 년 동안에 약 9천만 명 그리고 그 전체 기간을 보면 이게 한 2, 300년 가는데 이 처음에 확산될 때 7천억 원에서 약 2억 명이 죽었던 유럽의 인구가 절반 이상 일어났어요 유럽 인구가 초토화됐습니다 이 흑사병이 퍼져서 다 죽을 때 유독 유대인들은 안 죽거든요 왜냐 늘 손을 씻으니까 근데 그 당시 애가 태어난 대로 다 죽은 것이 아이를 갖다 그냥 받았어요 균이 있는 손으로 아이를 받으니까 그 애가 나자마자 다 죽었습니다 손만 씻었어도 손만 씻었어도 이 흑사병에서 많이 살았을 텐데 그때는 손 씻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 오신다고 의사가 균에 손에 균이 묻었는데 그걸로 만지니까 환자들이 더 죽어가고 심지어 와서 교회 와서 기도받는데 기도받고도 죽었어요 다 균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진 겁니다 아니 교회 종이 기도하는데 왜 그래 죽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균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칙대로 균의 정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 씻고 제발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뭐 먹지 말아라는데 먹으니까 또 발에서 안 보이는 게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좀 제발 지키시라고요 안 지키니까 우리 욕 먹잖아요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안 지키는 몇 사람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패스로 안 걸리고 안 죽거든요 뭐 이 사람들은 매일 손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니까 또 성경에 시체에 손을 대는 부정한 사람이라기 때문에 만약에 손을 댔다고 하면 손을 씻을 뿐 아니라 매일 동안 또 격리돼 있잖아요 그때 보면 유태인들이 지금 하는 것 그대로 있어요 손을 깨끗이 다 씻고 그 다음에 혹시 만지면 일주일씩 격리하고 이래가지고 유태인들이 거의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캐틀릭에서 이 패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안 죽는 거면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수만 명이 붙잡혀서 불태워 죽이면 당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이때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제2차 세제 대전 때 히틀러이에서 또 한 600만이 죽고 어쨌건 이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방역인지 모릅니다 왜? 물로 균이 씻겨 나가니까 바이러스가 씻겨 나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전통을 지켰는데 문제는 이걸 안 지키면 죄인이 되니까 그런 율법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5조로 7절입니다 이에 바리세인들과 석유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장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룡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세세한 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계명하고 전통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계명보다 전통을 더 따랐어요 세부 지침을 더 따랐어요 아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 전통을 따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문제가 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이용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유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옥죄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8절 13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루 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하시고 자 설명드렸죠 계명하고 전통하고 차이가 있을 때 전통을 따로 계명을 버렸다 그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죠 계명인데 출입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아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스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네들이 용돈 잘 갖다 드리면 됩니다 요즘 복잡한데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말고 용돈을 드리세요 아멘 나왔습니다 부정 때 찾아가게 되면 계좌 이체해서 보내드리고 보내드려요 부모님을 잘 모셔야죠 부모님이 날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어떤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님께 드린 거는 인색하고 자기 먹고 즐긴 데는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얘가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그런 거예요 이제 매달 어머님, 아버님에게 생활비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생활비를 안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많은데 생활비를 안 갖다 드려요 그래서 당신의 부모 공경을 안 합니까? 아, 그거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생생내고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 세부지침을 지키느라고 개명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잘못이 다 마음이 잘못된 데서 나왔다 지적하십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이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17절로 19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여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좋죠 먹고 또 배설물을 나가니까 됐는데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이 최악 이 최악이 마음속에 자꾸 나와간 것 이것이 온갖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바리센 율법 선생님들의 마음에는 이중인격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혼을 가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3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망과 우미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것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문사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성경축만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린 다 죗덩어리도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죄의 습관 그래서 습관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정말 우리가 성경축원 받고 예수의 번역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허가면서 이렇게 잡혀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사람의 성경을 쭉 만해서 죄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받은 인생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혼을 온천에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의 고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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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